대한민국 영화 톱스타상 시상은 안성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남자병우, 변호인의 송광호씨가 지금 이곳으로 오다가 감기공사로 굉장히 몰약한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마 대리수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리수상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영화 톱스타상 배우 공원은 송광호, 귀하기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로서 관객 2억 명 동원가는 한국 영화 역사에 중심이 되시고 우리 영화 발전은 물론 한국 영화를 슬기 무대에 문득 섬유하시는 공로가 인정돼 우리 영화배우 모두가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영화 톱스타상을 드립니다. 2013년에 12월 27일 한국 영화배우협회 부사장 허용 네, 힘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와 함께 네, 스토피와 부상 바로 전해주시죠. 역시 고려 축자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록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셨지만요, 기념촬영 진행할게요. 네. 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대에 세우는 다. 네, 무대에 세우는 다.